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집으로 소문난 곱스떡스 곱창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 1시간 이상 줄 서서 먹던 그 맛집 음식을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먹어볼 메뉴는 로제 직화 통오징어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직화 모듬 떡볶이인데요 곱창, 대창, 막창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핑도 추가했는데요 곱창, 대창, 막창 토핑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이 통오징어 들어가 있는 떡볶이 통오징어 말고도 닭발이 들어간 메뉴도 있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저는 통오징어로 주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로제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중에 저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통오징어로 주문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 로제 떡볶이가 매콤하고 달콤하고 아주 중독성 있는 로제 소스예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매운맛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둘 다 매운맛으로 했어요 순한 맛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주문한 토핑도 한번 얹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불맛이 느껴지는 직화 막창인데요 오징어랑 짜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단순히 곱창 떡볶이가 아니라 곱창, 대창, 막창을 고를 수가 있어요 로제 소스에 곱창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닭발 토핑은 어떤지 그것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음 직화 모듬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겉에서 봤을 때는 떡볶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겉에서 봤을 때는 떡볶이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그리고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매장에서 밀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키트로 구매해서 집에서 또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메뉴를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메뉴에 토핑까지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남은 거 아니고 촬영 끝나고 저 더 먹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제가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마티 유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